자 11월 22일 제약바이오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시장 외국인 기관이 쌍끄리 매수했던 어제였죠. 하루만에 쌍끄리 매도, 큰 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약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SK케미칼이 치매패치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아내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SK그룹에서 벌써 FDA 승인이 두개나 나왔죠. 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 SK케미칼의 치매패치치료제 지금 상당히 SK그룹이 바이오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인 SK디스커버리도 같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SK바이오랜드도 하루만에 강세로 돌아서면서 SK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은 코스닥시장 수급이 외인기관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라젠이 외국인이 100만주 이상 매도세를 보이면서 8%대의 큰 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헬릭스미스, ABL, 바이오 등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HLB 그룹주들은 에스모 베스트 논문 수상이 가짜라는 또 말도 안되는 이런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공매 세력들의 공격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 오늘 1%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엘리바와 합병기일의 주가 상승을 겁내는 공매 세력들의 조작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 KBS 기자가 성공률 0.1% 바이오에 묻지마 투자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매지온과 HLB가 마치 성공을 못할 것처럼 기사를 쓰고 바이오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의도적인 기사를 낸 부분도 바이오주의 약세를 노리는 이런 세력들의 이런 농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SK그룹에서 벌써 2개의 FDA 승인을 받아내면서 한국바이오가 이제 비상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약세를 보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 오늘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가가 마이너스 4.7%까지도 내려갔고 시가는 0.1% 올라서 시작하고 고가가 1% 정도 올라갔지만 오늘 장중에 좀 크게 밀어내렸다가 1.8% 정도 상승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합병길로 상당히 갈 만한 그런 자리였지만 이런 찌라시를 띄우면서 의도적인 누르기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의도적인 누르기는 결국은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계속 뭐 눌러도 결국은 공매 수량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들의 손실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생명과학도 오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고가 한 2%까지도 갔지만 저가 마이너스 4.69까지 갔다가 1.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5.1선하고 10.1선 부근에서 지금 조금 조정을 보였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기간조정 가격조정이 많이 됐죠. 많이 됐고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은 가치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하고 또 등기상으로도 합병이 완료가 됐죠. 그런 부분을 보면 방향은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넥스트사이언스가 4.3% 하락했습니다. 21선을 이제 또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선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21선 정도 어느 정도 만나게 되면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오는 오늘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많이 조정을 했죠. 조정을 했지만 오늘 다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돌아섰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기관에서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주 사고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고 6천 주 매수하면서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결국 다시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9만 주 기관도 8만 6천 주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조정 오랫동안 받은 부분 바로 이제 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1선까지 61선까지 한 번에 다 뚫어냈죠. 아주 좋은 흐름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지온 오늘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만 7천 주 사고 기관이 8천 주 정도 매수했죠. 쌍거리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잡은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조금 기관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좀 좋은 흐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일선 이제 좀 올라섰죠.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고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헬릭 스미스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오늘도 8,800 사고 기관이 1,400 팔았지만 결국 1.7% 정도 오늘 제약 바이오 주들 분위기가 그렇게 좀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계속 지금 5일선, 10일선, 33일선 모아가지고 쭉 흐르고 있죠. 계속 옆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행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신라젠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신라젠이 외국인이 180만 주나 던졌죠. 그리고 기관이 3만 3천 주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에 거셌습니다. 지금 이제 61선까지 만나러 가고 있죠. 자, 지금 신라젠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뭐 별다른 신라젠에 대한 이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소식은 없었지만 그냥 외국인들이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던져버렸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이제 61선이 가까워졌죠. 61선 부근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리버리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도 0.5% 정도 올랐죠. 자, 지금 한번 오르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제 21선 받고 오르고 다시 또 21선을 향해서 가고 있죠. 21선 부근에서 받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힘없이 떨어질지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중에는 조금 그런 흐름이 좀 21선 만나러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필룩스는 2.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 21선 기준으로 오르고 조정 받고 오르고 조정 받고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거래량도 2천만 주로 아주 많이 거래가 됐고 오늘 장중에 8%까지도 올라갔지만 결국 2% 정도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흐름은 좋습니다. 계속 좋죠. 흐름은 계속 오르고 조정 받고 오르고 조정 받고 이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CMG 제약은 이제 오늘 제약 바이오 좀 조정 받으면서 오늘 다시 조금 걷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번 1차 상승하고 좀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좀 더 나타날 만한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21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할지 아니면은 무너질지 이런 부분이 정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SK바이오랜드는 이틀 상치고 어제 13%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SK주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5회선 딱 터치하고 다시 또 양복 나왔죠. 오늘 고가 24%까지 갔다가 8.7%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지금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은 오늘 뭐 0.5% 정도 하락하면서 보악권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2,000주 정도 팔고 기관이 7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기관이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3,900주 기관이 1,700주 들어오면서 이제 21선 뚫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연말에 배당이 또 있죠. 주식 배당 4.5%에 현금 배당 0.9%까지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SK쪽에서 또 좋은 그런 소식이 나왔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이제 비상하는 그런 태동기를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